오 약간 여기, 여기 레귤러인데, 여기가 살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스바이트, 스바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뭐예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예스, we are going, we are on the way to the AMA B&A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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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ll, you think we're in just like a regular club, bu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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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ou bet, you guys bet. 그래서 오늘 아름답네요. 오늘 아름다운 밥은 먼저 만들어 봐야지, 뭐. 그렇죠. 봐야죠. 아, 뭐라고요? AME, AMA.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봐. 이쪽으로, 이쪽도 좀 보여줘. Okay, okay, okay. Okay, 그러면 일단 뭐, 잔이랑 티를 좀 많이 봤으니까. You guys seen us already?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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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wait, we got, we got the app over there. Okay, say hi. Okay, 이거, 이쪽으로 갈게요. I'm gonna pass this on, guys. I'm gonna pass this on. I'm gonna pass this on. Go. Hey. Hey. Hey, guy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Very, very. It's gonna be a moment for us. Can't wait. And we are in a limo right now. Limousine. Big Sc*** . owner, hits, . 오 Father'setto 와우 기린 안녕 와 이거 되게 영상통화 하는 느낌으로 나와요 저희는 NCT'친구와 함께 영상통화를 하고 있구요 그럼 약간 여자친구한테 하는 것 처럼 우리 진짜 해..안녕? 안녕? 오우! 잘 있었어요? 1, 2, 1 류윤이 형 와 윈윈이 얼굴에서 빛나 나는 윈윈이 형을 윈윈이 형을 우리 팬분들의 모습에 들리는 거 처음이었어 그래서 하면서 너무 재밌어 얼른 또 공연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어제 데뷔했잖아요 어제 데뷔 여자친구 얘기 다 끝났나요? 시장만 했어 시장만 했어 다 보여? 어떻게 보여? 데뷔 무대 어디였죠? 턱시로 입었어요 여러분 저희 턱시로 어울리나요 여러분? 오늘 머리를 좀 꾸며봤어요 오늘 머리를 좀 꾸며봤어요 귀여워 꾸며봤어요 꾸며봤어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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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소은 아마존 자 우리 이제 미술수 받았나요? 아마추얼이야? 아마추얼? 아마추얼군분들도 이렇게 오늘의 분 생일식입니다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제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붙을 것 같아요 한 명씩 이사하자 한 명씩이요? 우리 정우부터 네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멤버 정우입니다 디에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 가이즈 암 유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타입니다 헤이 가이즈 암 혜찬 네 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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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지와 니하우 헬로 안녕하세요 자리카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오우 오우 희찬이 얼굴에서 미치나요 오우 안되는데 오 anh 자 아까 브이앱에서도 했지만 우리 오늘 브이앱이 정말 와이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예쓰. 오늘 렛츠카피트도 진짜 좋은 우리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넷. 그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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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저희가 거의 도착을 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엔스티즌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구요. 그 저희 한번 다같이 인사 한번 할게요. 이제 가기 전에 인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넷. 자. 어떻게 하지? 우리 응원 한번 보여드릴까? 네. 응원 한번 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자리에서. 하나 둘 셋. 우린. 어 저기 야야 이거 왜 그래.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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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AL--" 렛츠갤' its get it Ahí 어떻게 끄는지 모르는데 여기 엔드 라고 있는데 맞죠 빠이빠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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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와 scale problem